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삽시다 구독경제 구독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은 질 좋은 다양한 상품이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프레시지 정기구독하면 2회차 3% 4회차 7% 6회차 10% 8회차부터는 15% 추가 주문할수록 회차별로 추가 할인되어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1주 2주 1달 등 원하는 시기를 정해 한 번에 결제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흑동과 양념 제조 대가비를 만나보았는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흑동과 양념 제조 대가비에요. 패키지가 깔끔하게 되어 만족스러웠는데요. 뒷면 조리법을 살펴보니 조리전 냉장고에서 충분히 해동한 후 팬에 식용유를 함을 두른 뒤 중불에서 7분과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된답니다. 조리법대로 식용유를 둘러주고 프라이팬에 올려 구워주면 되는데요. 흑동과 우대갈비는 프라이팬에 올려 그대로 구워주면 된답니다. 제조 대지를 맛보고 싶다면 일본에서 4분 사이의 갈비대로만 해 우대갈비를 즐기면 되고요. 먹기 좋게 손실한 제조 대지 원형을 감장양념에 푹 재워 진한 감칠맛이 제대로 담겼답니다. 배, 표대, 생강, 마늘 등을 넣은 양념에 푹 재워 좋은 식성으로 달짝지근한 맛이 쏙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 짭짤한 맛이 가득 적당히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를 송송 썰어주고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구워주면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노릇노릇 구워주면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워지는 동안 단짠한 갈비향이 어찌나 좋은지 군침이 꿀꺽 이제 다 되었네요 노릇노릇을 어느새 다 구워진 듯 접시에 담아내야죠 어디에 내놓아도 근사한 상차림이 완성 집에서 즐기는 전문점의 맛 굽기 좋은 사이즈로 손질한 제주 양념 우데랄이랍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채수에 싸서 먹어도 맛있구요 어디서나 손쉽게 흑 똥가의 맛을 맛볼 수 있답니다 냉동실에 쟁여두고 간편하게 한팩씩 굽굽 이제 같이 삽시다 구독서비스로 할인받아 즐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